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3부에서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아니 부사장님 잠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후드색 잘 안 입으시는 분께서 후드티를 입고 오셔서 뭐냐 했더니 아니 우리 미주미 옷이 생긴 거예요? 네 저희도 옷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렸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입어보고 딱 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 하면 드리고 아 이게 뭐냐 창피하다 그러면 안 드리고 아 근데 예쁜데요.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옷 만드는 게 됐으냐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 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한 3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약간 만들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원래 올해부터 만들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요. 약간 보시면 뭐 그냥 무난한 티비다. 그 무난한 티비는 딱 그래도 아 미주미 티비 딱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참 그 내일 강의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내일 강의는요. 저희가 12시에 마감하고 원래는 전일자에 마감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12시에 마감을 하고 근데 12시에 마감하는 게 이게 제가 마감을 하거든요. 제가 또 집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약간 지연되면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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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 닫고 원래 12시니까 상관없습니다. 닫고 그다음에 아침 7시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해서 그걸 누르시면 딱 이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시부터 보시면 되고요. 늘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보통 3명 직원이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누구는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나와서 방수하고 나서 내려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시라고 12시면? 그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12시라고 하면 이제 8시간 이상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10시 아닙니까? 원래 정확하게 12시 끝내면 자정에 끝내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한 2시가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자정에 마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간은 이남의 교수, 두 번째는 이해하는 교수, 세 번째가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감은 자정에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약간 늦게 집에 들어간다. 그걸 새벽 1시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사실 배당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뭔가 든든한 후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 방송할 때까지 얼마 남았나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신청했어요. 그런데 라이브로 못 보는데 이거는... 못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링크를 또 드릴 겁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볼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니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신청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레드프라이데입니다. 오늘. 지금 온통 월간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다. 왜 이유는 뭔지. 사실 변이가 다시 한번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아시아부터 아주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2.53%, 항생 2.67%,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누구도 예상 못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똑같이 유럽도 독일도 2.59%, 쭉 보시면 다 많이 빠졌죠. 보통 2, 3%, 한 4%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떻게 인지 스페인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또 델타 변이죠. 나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나와서 시작을 빠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미 겪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될까 생각 들거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 자민시 방송하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끝나는 거 아닌가. 안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한국도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스트리아는 10일 동안 아예 낙다운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가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위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의 계획입니다.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또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점수도 있고요. 보시면 또 날씨가 굳어갖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의 그림은 거의 그런 건 없다. 거의 없죠. 교수님 맞지 않습니까? 없죠. 밑에 있는 그림이 맞는데. 솔직한 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모든 걸 이겨내고 같이 가보자.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금요일장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조금 꺼시고 실세를 끄시고 다른 걸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빠지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해당 기업의 잘못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좀 이따가 제가 월가의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여기서 주식을 매도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지 말고 천천히 한번 마음을 다스리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변이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서 있는데 이미 연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나미비아, 에소와틴이, 짐바비에까지 항목편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름이 B-11529라고 합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건데 현재 자세한 정보나 연구에서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남아공의 최대 인구 도시인 가우탱. 가우탱이 1,600명에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해서 봤더니 유럽이 2% 넘는 지수 사례로 보였고요. 여행 관여자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다 아시겠지만 델타 번이처럼 또 커지면 보통 여행 관여자가 빠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누? 누 그러니까 누? 시장에 누을 너무 많이 끼칩니다. 지금 저에게 얘기했지만. 그렇죠? 아니 누가. 그래서 누인가 봐요? 그래서 누가요? 그래서 누가요? NU 아닙니까? NU? NU인데 하여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하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림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보시면 베타. 작년 봄부터 작년 여름부터 증가했던 베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델타. 살짝 알파가 있었고 지금이 이제 B1, B1, B1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죠. 적지만 이게 훅 올라갈 수 있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오는 건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커질지 아니면 이러다 말지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한 번 쿡 커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이름은 B11519였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일단은 방금 나온 미주의 보고서를 방금 나온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미 이 새로운 변종이 퍼진 게 아닌가. 벌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시 한 번 재학생의 그런 모습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첫 번째 의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백신의 조절이 가능한가. 보통 6주면 다 만든대요. 그런데 이것도 6주만에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장애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긴축은 6개월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못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어려워질 거니까. 테이퍼링을 파월도 마찬가지. 지금이 아니고 좀 더 연기시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금리로 연계될 거고. 시장에는 좀 좋은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정도의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겠죠. 어차피 소비가 안 될 거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5번이 코로나에 취약한 업종 종목은 내년 봄까지 3월까지 고전할 것이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6번. 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다. 또 돈을 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2번.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그렇죠. 백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그런데 보통 6주라는 건 어떤 근거로. 제약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제약사에서 지난번 델타 변화가 나왔을 때. 델타 변이를 포함한 모든 변이에 대해서 우리는 6주만에 약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된 겁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 만약에 오늘 이후라도 이거 누 우리가 만들 수 있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주의 보고서를 봤고요. 2번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면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디디글로벌 측에 중국이 상장 폐지해라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발휘되는 얘기인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장 폐지해라 공고하는 건데 물론 공고합니다만 올 여름부터 얼마나 못사게 굴었습니까 디디글로벌이 중국분들만의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중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들의 불안이 최고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일과에서는 정부의 이런 요구가 철회가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철회가 안 될 것 같아요.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중국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안보 문제인데. 저희가 봤더니 보통 디디글로벌처럼 공유할 때 차를 부를 때 이런 정보가 나갈 때 상당히 많은 정보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누군 나이부터 어디 사는 분들인가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아주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우버까지 보통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버는 또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벨기에서 서비스 중단 위기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택 서비스에 대한 금지를 한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한국처럼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이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디디는 한 5.92%가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봤더니 한 7%까지 하락골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디디글로벌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대응이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겠다 하겠죠. 그다음에 언제 할까요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언제 하면 될까요? 그거나 물어보겠네요. 언제부터 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일단은 이 여파가 아시겠지만 디디글로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은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중국은. 답답하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투자가 가능할까? 한번 의심이 들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보면 약간 조금 뭐랄까? 투자가 좀 망설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이 출발에 대한 월가의 반응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월가에 엄청나게 많은 글씨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딱 4개만 갖고 왔습니다. 딱 보시면 이게 월가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하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러면 매수로 대응할지. 가만히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 뭘 해도 상관없는데 패닉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추가 매수하고 어떤 분 저쪽 매수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가만히 있겠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추가 매수하시든지 가만히 있든지. 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매도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것만 1번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세를 계속 보면 손이 알아서 마우스를 올려준 다음에 셀을 눌릅니다. 내가 왜 눌렀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네임 같은 거 아니면 지옥입니까? 그걸 보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똑같은 내용인데요. 코로나 대응이 충고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패닉에 매도하는 게 매도하는 개인이 많을 듯.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차피 장을 계속 보면 겁납니다. 맞아요. 겁나고 힘들죠. 그다음에 특히 어떤 분이 겁나냐면 약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분들. 죽가 많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면 빠져요. 큰일 났다. 도망가야지.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더 빠지면 사겠다. 더 빠지면? 다시. 더 싸게.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르지만 그냥 마음속에 더 빠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걸 방지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세를 안 보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이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결혼을 떠나지 않고 있다. 정말 절망스러운 어떤 멘트한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 피해가 적은 기술주의의 종목들은 선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코로나 좀 좋아졌을 거로 생각해서 약간 회복됐던 여행준이 호텔준이 이런 것들은 이번에 만약에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면 진짜 주가가 누박질치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보면서 이렇게 뻔한 시나리오에 또 우리가 휘둘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같이 볼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대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빅스가 오랜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38%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한 10대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이미 2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공포가 시장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또 빅스 세뱃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하셔야 돼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지금 백신 관련주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화이저, 머크, 모더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존슨은 왜 빠졌냐. 약간 얀센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얀센. 어떤 이유 때문에? 얀센은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 그다음에 한 번 맞고 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맞게 되는 그런 불안감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소폭 빠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 화이저, 머크, 모더나까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가 캐치그램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저는 마치 이거 보면서 작년 2만원 때 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이 모습이 작년 2만원 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오프라인 세뱀에까지 있습니다, 저는. 코백스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사람들 앉아 있고, 저는 서 있고. 물론 저는 마스크 써서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써서 더 져서 힘들었는데. 그게 엊그제였는데. 오늘은 지금 다시 낙다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네. 정말 세상 일은 앞을 못 내다볼 것 같아요. 봤고요. 두 번째 봅니다. 이런 기업들. 스테이, 에톰, 집콕주. 집콕주 저희가 얘기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번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연결 안 되나? 됐어요. 됐습니까? 집콕주, 준비디오. 이거 최근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준비디오. 펠로톤? 반투명이 사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거죠. 준비디오, 펠로톤, 넷브리스. 이게 작년에 집콕주 기억 안 나세요? 집콕주. 집콕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큐사인은 우리가 전자설명 업체고요. 텔레닭, 원격 의료 업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최근에 정말 계속 빠지다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준비디오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준비디오를 엊그저께 갑자기 캐시우드가 급락할 때 주식을 또 매수하신 거예요, 이분이 또. 이번에는 또 약간은 좀 급락할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계속 올라갈지 오늘 하루 반짝하고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스테에톰 주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뭐가 빠지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스포트,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알파에 빠지는데 여러분, 빠지는 폭을 보세요. 1.69, 0.29, 1.10, 1.24, 1.04. 많이 빠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갈등하는 거야, 갈등. 내가 빠져야 될까? 내가 왜 빠져야 되지? 난 오히려 만약에 마이크로스포트 이런 거죠. 또 집에 있으면 너희들 내 거 더 많이 쓸 건데 결국 올라갈 건데 지수가 약간 빠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 종목들은 만약에 없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정도까지 굉장히 코로나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체면껏 올라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거. 약간 그런 냉여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빠지는 거니까 0.2가 이게? 그렇죠. 빠지는 척만 하는 거죠.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기업들 얘기할 때 코로나가 어려울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번 걸 티를 못 내요. 미안하니까. 내가 다 벌어서. 이거 뭐 이거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어려워하고 있는데 난 벌었다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어려운 정도 척하는 정도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이 종목들은 장일 출발하면 거의 하락포를 다 메꾸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장호석 부사장이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하냐. 그런데 실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시겠지만. 덜 버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빠지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신념을 국제수중력 가운데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제요. 1.68이었습니다. 1.5일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시 한번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이게 작년 같은 그림인데 하여간 제가 솔직히 어제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했거든요. 1.68까지 왔으니 1.7도 볼 거고 1.8도 우리 제2위 방정입니다. 제2위 방정. 다시 1.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약간의 경기 전망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년물, 5년물, 2년물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금리 이상 가능성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지겠습니까? 뭐가 빠지나요? 그럼 뭐가 빠지겠습니까? 금리 이상이 지연된다. 뭐가 빠지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은행주가 빠지겠죠. 자동적으로. 제2평원체이스 4.35% 하락이고요. 뱅크아메리카 4%. 나란히 빠지고 있는 시티까지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은행주는 거의 급락의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면 하한가 분위기거든요. 그래요? 많이 빠진 거죠. 보통 많이 빠져봤자 1, 2%인데 4%면 거의 하한가 분위기. 이게 워낙 묵직한 주식이니까. 묵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가 이게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아까 똑같아요. 우리 교수님 보신 것처럼 이 누가 정말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다 겁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만약에 금윤주가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금윤주는 정말 한 번 사보겠다 하신 분들은 사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탑픽은 뱅크 오브 어메니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빠집니까? 경기 민감주 하나인 또 유가가 빠집니다. 기름 누가 쓰겠습니까? 밖에 안 다니겠죠. 낙다운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WTI가 6.68% 그다음에 브랜드유가 5.70%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갖고 유가가 또 최근에 약세였다가 한 대 또 얻어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져갖고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며칠 만에 나왔다는 것도 정말 저는 그것도 한 번에 진짜 바뀌어서 한 번에 황당합니다. 한국도 오늘 많이 빠졌죠. 네.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시장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또 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전화를 물어보시는 게 한국도 많이 빠졌다. 다 빠지고 있는데 나는 믿을 게 미국밖에 없다. 너희들이 언제 반등해줘야 되는데 반등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반장만 있는 날이에요. 반장만. 반장만 있는 날이 무슨 동부 시간 오후 1시 끝납니다. 밤만 열려요. 밤만. 밤만 열리는 시간에서 과연 힘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더 길면 힘을 내면 좋은데 또 하필요는 또 장이 짧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날입니다. 할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기사가 다 숨어버렸고요. 오늘의 기사들은 심지어 오늘은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아예 안 나오죠. 오늘은 그냥 모든 게 다 누에 대한 관심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어렵겠다고 하면 내일 지나고 내일은 장이 안 열리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그때까지 분위기가 이어질지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겪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백신 관련 기업들이 수많은 변이에 대해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는 뭐냐면 시사를 계속 보시는 분들 걱정하시면서 봐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더 멀리하시고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여러분들 실시간 선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혹시 선불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는요. S&P500이 1.82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64까지 빠지는 폭이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가 2.14%. 이게 왜 더 많이 빠지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금융주,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집니다. 특히 여기 가시면 디즈니 같은 것들 디즈니는 그냥 빠지거든요. 누가 공원 가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나마 덜 빠지는 게 나스닥. 나스닥도 1.5까지 갔다가 1.03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나스닥이 오늘 플러스 반전한다는 거에 500원 거시겠습니까? 500원? 오늘요? 전환. 500원. 전 반전할 것 같아요. 500원? 네. 500원.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냥 마이너스 끝나면 저한테 500원 주시는 겁니다. 인증합니다. 경찰관 입회하에서. 이러다 내용 증빙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히 이렇게 했지만 교수님 말을 믿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요. 차라리 제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늘은 왜 플러스 반전이 어렵다고 보냐면 월급에서는 이미 체력이 약간 좀 지쳐있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짧고 그다음에 실제 메이저들이 시장을 떠났대요. 휴가를. 그래요? 하다 보니까 연휴거든요. 솔직히 오늘까지 오늘 반장이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금 한마 휴가 내면 목금톨을 놀거든요. 하다 보니까 메이저 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빠져도 약간 뭐 어쨌거나 플러스 반전까지 어렵다고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교수님의 500원을 주더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500원 너무 싸다 커피 내기 한 잔 하지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저희는요. 교수님의 전화 우리의 사실 장점은 친근함. 친근함. 뭔가 이 사람도 뭐 있어버려. 맞아요. 우리 너무 친근하게 섹시하게 생겨서 맨날 아침 있으면 먹을 거 같고 절대 그런 거 안 하면 아침에 술을 드시겠지만 저는 그냥 아주 평고한 사람 아닌가 평고한 사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아까 레드라고 한 레드프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부 다 시뻘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와 진짜 벌써 보이네요. 벌써요? 벌써 시뻘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와 전부 빨간색 아닙니까 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넷프리스 넷프리스 요거 집콕주 일명 집콕주죠. 화이저 백신 관련주 모더나 이런 거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써머피셔 사이언티픽하고 단어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실험실을 대여해 주거나 실험을 할 게 도와주는 기업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 써머피셔가 없었으면 백신이 없었다고 할 정도까지 이게 그런 도와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외에는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한 S&P 500개 기업 중에서 한 480개가 빠지는 게 아닌가. 대충 봐도 그것도 빠져 보입니다. 아마존은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왜 반등하겠습니다. 그나마 파악해서 왜 반등할까요? 아버지님 빠르게 집에 들어가면 온라인 해야 돼요. 온라인 또 다시 한 번 이게 그동안 왜 빠졌냐면 바깥에서 나가니까 이제 온라인 안 할 것 같아서 빠진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진짜 따지고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XN 아니 저기 뭐죠? 또 한 가지 보시면 게임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조그맣게 EA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게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올라가는데 이건 어째까지라 장 시작전의 모습이고 장을 딱 출발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다시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애플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예측하다가 딱 장 시작하면 두부 장수 그 딱 종치면서 바로 반응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저는 이게 연습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장 본부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슈 고민해야 될 거 저희들에게 다 숙제를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쩔 때 물어봐 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머릿속으로 말씀해 주신 걸 다 종합하면서 오늘은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계속 한 번씩 연습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 시장을 보는 비율을 조금씩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숙제를 바로 주시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계속 말을 이어가면 금융주가 좀 많이 빠지는 시뻘건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이것처럼 유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똑같이 이쪽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테슬라인들 버티겠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임의소비재 즉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다 밖에 나와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조금 더 시장을 잘 보시는 거는 우리 교수님이 이미 미국을 하신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진행하신 지가? 대충 미국에 감이 좀 오시죠? 네. 이제 감이 와요. 그래서 진짜 오늘의 만약에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 딱 장이 시작하면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요. 최근에. 애플이 오늘은 어쩌고 빠지겠지만 이미 과거에 9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9일 연속. 기업을 토했거든요. 2년 만에 처음인 일이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만약에 빠르게 반등하거나 이쪽으로 매듭기가 확 몰려버리면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나스닥이 반전 글쎄요. 플러스까지 올라오면 좋은데 어쨌거나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쪽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오병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병원. 오병원. 오병원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거쳐서 주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막 화내지 마시고 짝내지 마시고 맞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반장이다 보니까 평상식 거리랑에 산분열도 안 나와요. 특히 아마 오늘은 제가 특히 보기에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해 움직임이 없을 걸로 보이니까 옆으로 쭉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 집약이 보지 마시고 오늘 일찍 주무신 다음에 차라리 내일 강의 제 강의를 듣는 게 어떨까. 그게 더 나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항상 배당주가 있어야 돼요. 배당주가. 그래야지만 배당을 받아가면서 좀 참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스포터 앱들이 대단한 거는 이렇게 잘 나가는 IT 업종이지만 종목이지만 또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을 수 있을 만한 노하우를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아까 별의별 또 얘기들을 많이 혹시 뭐 질문 네. 뭐 아닙니다. 다들 이제 지금 장 어떻게 시작하나 그 얘기에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장 몇 시에 끝나나요? 한국 시간 아니 한국 시간 내일 하루가 넘어가서 토요일 날 새벽 3시 아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5시 반에 새벽에 맞춰놓고 잠깐 깨셔서 주문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일어나면 장이 끝나있다. 그렇네요. 왜 하시냐면 돈을 인출할 분이 계십니다. 주식 팔아갖고 계획적으로 쓰리러 가는 분들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오늘은요. 하시려는 분들은 새벽 3시 이전에 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쭤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질문 드릴까 해서 살펴봤는데 또 제가 중요한 걸 발견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수님 대단합니다. 벌써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요즘 연말 연초가 저희같이 연구직들도 되게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돼서요. 그래서 요즘 저도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겠습니다. 대신 장일에도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도 유의하시고 투자도 더욱더 유의해서 성과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균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균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 시각 세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